더 깊은 변화라는 책에서 저자인 레이 목사님은 우리가 회계를 생각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그러한 감정 그리고 후회하는 것, 나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것 그리고 괴로운 마음을 갖는 것만이 회계는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는 회계라는 것이 우리가 가졌던 생각을 바꾸는 것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를 사실 감정과 많이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죄책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좋은 죄책감이죠 하나님 앞에서 갖는 그런 마음들도 있는데 모든 것을 다르게 보는 것이 회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뒤로는 우리가 과거의 회계를 할 때 어떻게 회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으로 마이미야마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할 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생각의 전환이고 회계의 근본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내 안에 복음이 있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똑같은 문제로 걱정하고 똑같은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내가 살았던 그 과거의 삶에 메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우리는 회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고넬료가 오늘 그러한 사람으로서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고넬료 이야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아주 정점에 이른 그런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장과 11장 이렇게 양장에 두 장에 이르러서 고넬료의 사건의 배경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다시 고넬료의 사건이 복음 전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11장에 와서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력한 백부장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이야기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충분하다는 것이 문제죠 그가 갖고 있는 의로 충분하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데 갖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의 의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구주로 모시는데 굉장히 많은 방해가 됩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고 내가 지금 괜찮고 나 지금 나쁜 사람 아니고 적당히 잘 살고 있고 모든 면에서 갖추고 있다면 정말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나를 구원하셔야 하는 분으로 모시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윤리적인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윤리적인 면이 많은 그런 서구 사회가 지금 이러한 문제에 굉장히 많이 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도 우리도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큰 방해가 됩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내 삶에 충분하지 않아요 난 더 많이 필요하고 더 좋은 것이 더 기쁜 쾌락에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가까이 모시기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약간 격가지인데 제가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곱씹어지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주가 되지 못하신가 첫 번째는 나의 삶이 충분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믿지만 나의 삶의 영역에서 각각 예수님이 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경제의 영역에서는 예수님이 여전히 왕이 되시지 못하는 거죠 돈이 왕이에요 우리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지 못하고 우리 엄마들의 정보가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의 위치가 시시각각 우리 삶의 조건에 따라서 계속해서 달라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로 자리 잡지 못하시는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주가 되시면 이걸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회개의 모습입니다 단지 그냥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생각의 전환들 이 모든 것들이 회개입니다 고넬료는 그 삶의 방식이 있었고 그는 이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둘 다 성령의 큰 임재 속에 있었죠 고넬료도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했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에게 꿈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복음이 저 이방인에게도 들어가야 함을 보여주시잖아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을 때요 엎드려서 맞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굉장히 오랫동안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랫동안 교회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나이도 많지 않겠죠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럼 베드로를 지금 고넬료가 엎드려서 발 앞에 엎드립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겸손하게 일으켜 세우죠 저는 이 장면만 봐도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주목하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시냐면요 잘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참 겸손하다 그것이 단순히 발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다 대표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주목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를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생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뻐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가 훌륭한 사람에서 더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뭐로 변화받기를 원하시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훌륭한 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을 그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의의는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의 의의는 항상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삶을 다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은 이제 그들의 증언이기도 한데요 성령을 받고 생명 얻는 회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고 회계의 행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계를 통해서 그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10장의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굉장히 비난을 받습니다 특별히 한례자들이 한례자들이 한례자들이라는 말은 한례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한례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다시 말하자면 이방인은 절대로 안 되는 한례 안 받았으면 아니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한례를 받아야만 네가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례주의자들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역자가 무한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먹었다 이거 가지고요 굉장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나는 먼저는 하나님께 환상을 받았고 그리고 가서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봐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을 때 기억나지 않느냐 우리가 마가이다라빵에 모여서 성령 받았을 때 그때 정말 놀랍지 않았냐 그거 진짜 하나님 주신 특별한 경험 아니었냐 그런데 내가 고넬료한테 말씀 전할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굉장히 다가오더라고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물론 여기 베드로는 똑같은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는 현상 성령의 바람처럼 임하는 어떤 그런 자신들이 경험했던 성령과 똑같은 것을 경험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참 말씀 중에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 내려옵니다 10장 44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성령께서 말씀 들을 때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정말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성령께서 임자심으로 보여주시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결과물이라고 할까요? 이게 없으면 맹탕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생명 얻는 회개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 얻는 회개까지 얻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놀라운 큰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수많은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이루는 것이 바로 10장과 11장의 말씀 그리고 나중에 바울의 이방인 전파를 허락하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유의 말씀이 굉장히 큰 전환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제가 바꿔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라는 것이 생각이 바뀌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만 회개하고 이방인들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 지도자들도 회개했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자기네들만 예수님 믿을 자격이 있고 우리들만 예수님을 소유했다고 생각했던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신 다음에는 그들도 그들 자신도 이방인들만 고넬료만 회개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생각이 바뀌고 그것이 회개의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혹시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시다가 생각이 바뀌시는 게 있으면 회개입니다 성령의 추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마다 이루어나기, 이뤄지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이 리펜트라는 단어 자체가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물론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생각을 다시 생각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했던 일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당연히 괜찮았던 일이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게 전혀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들을 대할 때 전혀 막 대하다가 나중에 깨닫는 거죠 내가 그때 우리 아이들한테 잘못했구나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던 말들이 나중에 예수님 잘 믿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잘못했다는 것을 그냥 회개한다는 것이 고백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했던 말들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고 내가 가졌던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과 욕심이 준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고넬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으로서 세례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으며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회개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 말씀을 쭉 보면 오늘 말씀이 결론이 그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가 결론입니다 저도 오늘 결론을 내는데요 회개는 출발점이며 동시에 종점입니다 육상 경기를 가끔 보다 보면 출발한 데 돌아와야 도착하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출발한 곳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이제 경기를 완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의 시작점은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에 천국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그 방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에서는 천국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길을 바꾸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인장에서는 우리가 그 출발점이 사실은 또한 종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서 뜨거운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똑같은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요 처음 믿는 사람이 회개를 경험하고 얼마나 뜨거워지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로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항상 마지막에 하는 게 회개입니다 정말로 이런 표현이 이상하죠 신앙의 고수들 정말로 능력 있는 믿는 분들은 반드시 믿음의 가장 높은 곳에서 이루는 일들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출발점과 종점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회개의 은혜를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오늘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나의 마음이 달라진다면 우리 그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겁니다 생명 얻는 참 생명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아마 참 생명을 얻는 회개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자리를 찾아 나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회개를 시작으로 나아갔겠지만 우리 믿던 우리들은 다시 회개의 자리를 찾아 나가야 합니다 의인으로서 기도하지 말고 다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으로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련회에서 대학부 청년부 수련회를 제가 오랫동안 인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수련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뜨겁게 찬양하면서 기도를 같이 하다 보면 굉장히 감정, 특별히 젊은 친구들은 감정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제가 항상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회개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분위기로 만들어서 회개시키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임재 속에 회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끌고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회개하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회개는 주님 앞에 식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빠졌던 힘이 다시 나게 하는 힘을 갖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가 회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생명 얻는 회개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 어떠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부분을 완성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는 성령의 임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로 나아가시고 이 회개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들을 더욱 재촉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많고 많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바라보며 다시 생각하며 우리의 행위들을 다시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생각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회개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도 아직 생각이 바뀌지 않았으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의 길이 바뀌지 않았으면 우리 뒤돌아서서 주님을 향해 뛰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길이오 생명이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여전히 춥고 어두운 이 아침에 우리 찬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여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영혼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마음을 갖고 믿음 생활에 또 세상의 삶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명성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에게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주의 모든 사랑하는 동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우들 가정과 하시는 일들과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하게 넘치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안내하시고 봉사하시는 주의 모든 종들 하나님께서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처럼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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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